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4장 폭풍 속의 고요 마네트 박사는 그곳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아침에야 겨우 돌아왔다. 5.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일들이어서 루시에게 알릴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로부터 한참 후 그녀가 프랑스를 멀리 뒤에 남겨두고 떠날 때까지 당시 무방비 상태에 놓였던 수천수백에 달하는 남녀노소의 제수들이 학살당한 비밀을 그녀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5. 나흘 동안 밤낮을 두고 이 몸서리 쳐지는 사륙행위로 말미암아 온 도시는 암흔으로 뒤덮였고 그녀의 주위 분위기까지도 피로 물들여졌었건만 그녀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6. 당시 그녀가 알고 있던 전부라는 것은 감옥이 습격당했다는 것 모든 정치범들이 위험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 약간만이 군중에게 끌려나가 학살되었다는 것 정도였다. 7. 마네트 박사는 루리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다짐을 한 다음 다음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8. 군중들은 사륙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통과하여 그를 라포루스 감옥까지 데리고 갔고 감옥에서는 저희들끼리 제멋대로 임명한 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이 진행되었다. 9. 한 사람씩 그 앞에 끌려나온 재수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형 또는 석방이 선고되었고 때로는 드물지만 재수감의 처분도 내려졌다. 9. 마네트 박사도 이 직결 재판정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10. 마네트 박사는 성명과 직업을 진술하고 18년간 재판 한 번 못 받은 채 바스티유의 재수로서 수감되었던 사실을 진술했다. 10. 이때 재판석에서 한 사나이가 일어나 그의 진술을 증언해 주었으니 그가 바로 다름 아닌 드파르지였다. 11. 여기에서 기록에 의해 사위의 생존을 확인한 박사는 재판관들을 향해 사위의 구명과 석방을 간청했던 것이다. 11. 처음에는 그 제도하에 저명한 순환자로서의 박사를 대우해 열광적인 찬서의 빗발이 퍼부어졌고 따라서 찰스 다네이 즉 샤를 에브레몽들을 이 법정에 출두시켜 재판을 받게 하기로 하였다. 12. 이리하여 찰스 다네이는 즉시 석방될 듯한 인상이었으나 이때 그에게 유리하던 분위기가 벼랑간 마네트 박사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까닭물을 장애물에 부닥쳐 역전되자 재판관석에서는 두서너마디 미리가 교환되었다. 12. 이윽고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던 친구가 마네트 박사를 향해 말했다. 13. 제수는 다시 구류하기로 합의를 보았으나 특히 박사를 생각하여 폭도 침입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에 구류하기로 했습니다. 14. 여기에서 신호가 내려지자 제수는 즉시 감방으로 이송되었다. 15. 그러나 마네트 박사는 몸소 그곳에 남아 사위가 고의로건 실수에 의해서건 문 밖에서 아우성치는 도살자들의 밥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고 그 호소가 허용되어 위험이 그칠 때까지 그 피비린내 나는 홀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15. 과거에 겪은 순환이 모두 좋은 결과를 맺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스터 로리. 15. 그건 다만 허비와 파멸만은 아니었소이다 그려. 16. 나의 귀여운 딸이 이 아비를 제정신으로 되돌아오도록 애써준 것처럼 지금 나는 내 딸이 가장 사랑하는 그 남편을 그 애에게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16. 신의 가오를 받아 나는 기어코 사위를 딸에게 돌려보낼 작정입니다. 16. 루리는 이렇게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마네트 박사를 보았을 때 박사에 타오르는 두 눈과 단호한 얼굴과 조용하면서도 강한 표정과 그리고 정력적인 사나이의 태도 17. 마치 여러 해 동안 멎어있던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하자 그 정지되어 있던 동안 동면하면서 모아두었던 에너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생애의 소유자로 여겨지는 정열적인 그 태도로 말미암아 믿음직한 생각이 들었다. 17. 마네트 박사의 요즘 생활은 확실히 근심 걱정에 쌓인 하루하루였다. 18. 그러나 지혜로운 루리는 박사의 생활 속에는 하나의 새로운 긍지가 깃들여 있음을 간파했다. 19.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더러워질 수 없는 긍지였고 순수하고 값진 긍지였다. 19. 그러나 박사에게는 그것이 기묘한 일로 여겨졌다. 19. 그래도 아직은 그가 옛날의 질수로 살았다는 경험이 그 자신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결핍과 의지의 나약함을 초래할 뿐이라고 딸이나 친구의 마음 속에는 여겨졌던 것이었으나 19. 이제는 형세가 일변하여 그의 옛날의 시련이 찰스단에 의해 최후의 안전과 구출의 길을 찾는 힘으로써 신뢰의 기반이 되어 있음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20. 이러한 180도 역전에 적잖이 우쭐해진 박사는 강자로서 약자인 딸과 친구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지휘하며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오려는 기세였다. 21. 박사와 루시아의 관계는 이제는 정반대가 되었다. 22. 더욱이 이것은 생생한 감사의 마음과 애정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전이었던 것이다. 22. 마네트박사가 갖고 있는 긍지란 자기에게 그처럼 끔찍이 해준 딸에 대해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지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22. 보고 있자니 매사가 다 기묘한 감이 듭니다. 23. 루리는 본래 그 상냥하고도 빈틈없는 해안으로 생각했다. 24. 그러면서도 또 모두가 다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25. 그러니 어서 마네트 박사께서 앞장을 서서 계속해 주십시오. 25. 박사 이상의 적임자는 없으시니까요. 26. 그러나 마네트 박사는 찰스단의 일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아니 최소한 재판이라도 받게 하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줄기차게 운동을 계속했으나 27. 시대의 일반적 흐름은 너무도 거세고 빠른지라 그로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27.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었으니 국왕이 재판정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단지대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것이다. 28. 자유, 평등, 박에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프랑스공화국은 세계 열광을 상대로 승리 아니면 죽음이라는 양자태길의 선언을 했던 것이다. 29. 노틸담의 거대한 탑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국의 위기를 전하는 검은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다. 30만에 달하는 국민들이 지상의 폭근 타도를 부르짖으며 프랑스 방방곡곡에서 총걸기했다. 31. 그것은 마치 도처에 뿌려진 무서운 용의 이빨이 들에서도 동산에서도 바위 위에서도 자갈 틈에서도 충족된 진흙 속에서도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았다. 31. 숲 속에서도 포도밭에서도 깎아낸 풀밭 속에서도 나달의 구루터기 속에서도 넓은 개울 풍요한 둑에서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도 똑같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았다. 32. 자유일색으로 뒤덮인 그 해의 대홍수 33. 위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홍수가 아니고 밑에서 치솟는 홍수 34. 하늘의 창문들이 꽉 닫혀있는 그런 홍수 앞에 한 개인의 근심 걱정 같은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34. 그러나 이율배반이란 이상한 법칙은 지금 이 같은 모든 경우에도 들어맞는 모양이었다. 34. 한편에서는 시간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재빨리 스쳐가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더디기 짝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35. 수도의 혁명재판소 35. 전국에 걸쳐 설치된 4만에서 5만을 헤아리는 혁명위원회 36. 모든 자유와 생명에 대한 안전보장을 철폐하고 착하고 죄 없는 사람을 악하고 죄 많은 자의 수중으로 넘기는 혐의자의 대우에 관한 법령 36. 무고한 양민 36. 아무에게도 호소할 것 없는 힘없는 백성들로 대만원을 이루고 있는 감옥들 37. 이런 것들이 하나의 확고한 질서 움직일 수 없는 사회 실정으로 되어버린 지도 불과 몇 주일밖에 안 되었건만 37. 그 모든 것이 오래전부터의 습관처럼 여겨졌다. 38.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끔찍스러운 하나의 물건이 38. 만인의 이목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으니 39. 그것은 다름 아닌 기오틴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을 가진 단두대였다. 39. 그 이름은 좋은 농담거리로서 유명해졌다. 40. 그것은 두통엔 특효약이었다. 41. 그것은 틀림없이 백발을 막는, 즉 백발이 되기 전에 잘라버리는 기계였으며 41. 그것은 얼굴을 각별히 아름답게 만드는 연장이었으며 41. 또한 그것은 소위 군중의 면도칼이었다. 42. 기오틴는 수많은 목을 잘라낸 덕택으로 42. 그 기구 자체는 더러워진 땅과 더불어 썩은 핏물로 물들여져 있었다. 42. 기오틴는 새끼 악마에 뜯었다 맞췄다 하는 장난감처럼 43. 수시로 부셨다가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맞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것이었다. 43. 그 흉기는 웅변을 침묵시켰고 권력을 땅에 떨어뜨렸고 미인과 선인을 멸망시켰다. 44. 이 같은 공포정치와 이에 뒤따르는 요지경 속을 44. 마네틴 박사는 의젓이 머리를 쳐들고 걷고 있었다. 44. 스스로의 힘에 자신을 갖고 용의주도하면서도 끈기있게 목적을 잡고 늘어져 45. 결국에 가서는 사위를 구출해내리라는 것을 추어도 의심치 않았다. 45. 그러나 시간의 흐름은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깊게 곁을 스쳐 흘러갔다. 45. 그 흐름은 시간을 맹렬한 속도로 밀고 내려갔으므로 45. 마네틴 박사가 이렇게 확신만을 가지고 착실하고 꾸준하게 나가고 있는 동안에 46. 철수단의 이는 벌써 1년 3개월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냈던 것이다. 46. 그 해의 마지막 달, 혁명사업은 갈수록 흉악과 광란에 들떠 47. 남부지방의 개울이란 개울에는 밤마다 물에 빠져 죽은 처참한 시체들이 범람했고 47. 또 남부지방의 겨울 태양 밑에서는 제수들을 일렬로 또는 반달형으로 늘어세우고는 총사령이 집행되었다. 47. 그러나 마네틴 박사는 여전히 의저시 머리를 쳐들고 공포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48. 당시 파리 바닥에서 마네틴 박사보다 더 유명한 인물도 없었고 49. 또한 박사보다 더 기묘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도 없었다. 49. 말이 없고 인정이 넘쳐 흐르고 병원에서도 감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인물 49. 살인자에게도 희생자에게도 똑같이 자기의 의수를 아낌없이 바치는 인물 49. 마네틴 박사야말로 독특하고 초연한 존재였다. 49. 그가 의수를 발휘할 때 지금의 그의 풍채와 그 옛날 그가 바스티오의 제수였다는 경력은 그를 그 누구보다도 빛나게 했다. 50. 그는 혐의를 받거나 의심받는 법이 없었으니 50. 실로 약 18년 만에 다시 소생한 인간 아니면 인간들 틈을 헤치고 다니는 신령의 못지않는 대우였다. 50. 톱질하는 사나이 1년 3개월 그동안 루시는 어느 때고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내일이면 남편의 목이 기호틴에 잘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50. 그들 일가가 새로운 거처를 정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일상 업무에 종사하게 되자 그녀는 남편이 집에 있을 때와 다름없이 그 조그만 집안 살림을 보살폈다. 51. 집안 살림도 일체가 모두 제자리에 놓여 있었고 제때 적절히 사용되었다. 52. 그리고 루시 이세에게는 영국에서 일가가 단란하게 살아가던 때와 똑같이 규칙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53. 머지않아 집안 식구들이 모두 다시 한자리에 모여 살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억지로라도 갖도록 무슨 장께라도 부리지 않고서는 그녀의 그 우울한 가슴을 위로할 길은 없었다. 54.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언제 어느 때 돌아와도 좋도록 남편의 의자를 한쪽에 정돈해 놓는다든가 책을 정리해 둔다든가 하면서 55. 그리고 또 밤중이면 감옥에서 죽음의 그림자에 떨고 있을 수많은 불행한 인간들 55. 그 중에서도 특히 단 한 사람의 그리운 일을 위해 손을 모아 엄숙히 기도를 올렸다. 55. 루시의 겉모습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다. 56. 모녀는 똑같이 상복과도 같은 검은색의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건만 57. 깨끗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점에서는 명절날의 호사스런 나들이 옷이나 똑같았다. 57. 그러나 그녀의 안색에서는 핏기가 가셨고 58. 예전부터의 내성적인 표정이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고래 박히고 말았다. 58. 그녀의 얼굴에서 이 같은 수십만 거쳐졌더라면 그녀는 한결같이 아름답고 귀여운 옛날의 루시 그대로였으리라. 58. 밤에 아버지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키스를 하는 그러한 때 58. 그녀는 단지 제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도 땅에도 아버지 한 분 뿐입니다. 59. 하고 말하며 온종일 참아온 슬픔을 가끔 터뜨리곤 했다. 59. 이러한 때면 마네트 박사는 항상 단호하게 말했다. 60. 루시, 내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남편의 신상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다. 61. 나에게는 내 남편을 살려낼 자신이 있다. 61. 그들이 이러한 묘한 생활을 시작한 지 몇 주일도 채 안 되는 어느 날 저녁 61.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에게 말했다. 61. 얘야, 아가. 감옥에는 높은 창문이 하나 있는데 61. 찰스가 오후 3시경이면 가끔 그 근처에 가게 되는 때가 있단다. 62. 그래서 찰스가 그곳에 가게 되는 때면 63. 물론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는 63.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고 대중없는 일이지만 63. 루시, 내가 거기와 서 있기만 하면 널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64. 물론 그 장소는 내가 가르쳐 주겠다마는 64. 하지만 루시인데 쪽에서는 찰스가 보이지 않아 딱 한 노릇이지만 64. 아니, 보인다 손 치더라도 공연이 손짓을 한다거나 해서 65. 아는 채를 하는 날에는 오히려 내가 위험하단다. 65. 아버지, 그 장소를 가르쳐 주세요. 65. 날마다 가서 기다리며 서 있겠어요. 66. 이로부터 날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66. 그녀가 그 장소에 가서 두 시간씩 서 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66. 시계가 두 시를 치면 그녀는 거기에 나타났고 66. 네 시를 치면 허탈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다. 67.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든가 날씨가 너무 험악하다든가 하는 경우만을 빼놓고는 67. 늘 아이를 데리고 모녀 동반하여 그 자리에 나타났다. 67. 혼자서든 모녀가 동반해서든 아무튼 그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성껏 다녔다. 67. 그곳은 구불구불하고 좁은 거리에 구질해하고 어두운 모퉁이였다. 67. 그 모퉁이 끝에 장작팬은 오두막집이 하나 있을 뿐 나머지는 온통 담으로 둘러싸인 모퉁이 길이었다. 67. 사흘째 되던 날부터 루시는 장작팬은 사나이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68. 안녕하시오 여시민동지 69. 안녕하십니까 시민동지 69. 이 같은 인사는 이제는 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69.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열성적으로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자발적으로 그런 뒤의 인사를 주고받곤 했었지만 이제는 법으로서 만인이 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되었다. 69. 또 여길 산책하십니까 여시민동지 70.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답니다. 시민동지 70. 호들갑을 떨며 동작이 큰 작달만한 이 사람은 그 전에 도로인부였던 바로 그자이다. 70. 그는 힐끗 감독 쪽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더니 철창 대신 열 손가락을 눈앞에 치켜들고 손가락 사이로 저쪽을 내다보았다. 71. 하지만 뭐 내가 알게 뭐야 71.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톱질을 계속했다. 71. 이튿날에는 그 나무꾼은 자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인사를 청해왔다. 72. 허 또 여길 산책하십니까 여시민동지 72. 네 시민동지 73. 아 이번엔 아기도 같이 오셨군요 74. 꼬마 여시민동지 74. 엄마하고 같이 왔나 74. 엄마 내라고 그럴까 75. 루시이세는 엄마 곁으로 바싹 다가서며 속삭였다. 75. 그래 그러렴 75. 내 시민동지 76. 아 하지만 76. 내 알게 뭔가 76. 내 할 일이나 하지 76. 이 내 톱을 좀 보십시오 77. 전 이놈을 나의 기용기요틴이라고 부릅죠. 77. 자 또 목이 떨어지네 77. 그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동시에 나무토막이 땅에 떨어졌다. 77. 그는 그것을 다시 집어 광주리 속에 던져넣었다. 77. 나무꾼은 매사 꼬치꼬치 캐묻기를 좋아하는 사나이였다. 77. 때로는 루시가 이 사나이의 존재 같은 건 전혀 잊어버리고 78. 임그리운 마음에 가슴 설레면서 감옥 지붕이나 쇠창사를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 그를 쳐다볼 때면 78. 그는 톱질을 멈추고 벤치에 끌어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78. 하지만 뭐 내 알게 뭐야. 79. 그럴 때면 의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허둥지둥 톱질을 하곤 했다. 79. 눈이 오고 설이가 내리는 겨울이 가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봄이 가고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이 가고 비 내리는 가을이 지나가 80. 또다시 눈과 설이가 오는 겨울이 찾아들어도 루시는 한결같이 이 장소에서 하루 두 시간 가량을 보내지 않은 날은 없었다. 80. 이런 일가가 되풀이되는 동안 어느덧 섯달이 되었다. 81. 아버지는 여전히 의젓이 머리를 쳐들고 공포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81. 눈발이 펄펄 휘날리는 어느 오후 루시는 그 길모퉁에 이르렀다. 81. 마침 그날은 온 시민이 기뻐 날 뜨는 명절이었다. 81. 이곳에 오는 도중 그녀는 집집마다 조그만 창이 장식되어 있고 81. 그 창 끝에는 붉은 모자가 끼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81. 또한 삼색 리본과 유일 절대 공화국, 자유평등 박예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표호가 적혀 있는 깃발이 나붓기고 있었다. 81. 그 나무꾼의 초라한 오두막집은 너무도 작아 그 집 정면에 이 표호를 전부 장식하기에는 옹색했던 모양이었다. 81. 필시 어떤 친구에게 부탁하여 써붙인 모양인데 죽음이란 글자만이 겨우 억지로 구겨넣어진 형상으로 쓰여져 있었다. 81. 그 오두막집 꼭대기에는 톱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성스럽고 귀여운 기오틴이여 라고 적혀 있었다. 81. 크고도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진짜 기오틴이 당시 하나의 성녀로서 널리 숭상되고 있던 터였으니까. 81. 그날은 이 오두막집 문이 닫혀 있고 나무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81. 이리하여 안도의 한숨을 내쉰 루시는 거기에 홀로 서 있었다. 81. 그러나 나무꾼이 그리 먼 곳에 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81. 금세 어지러운 발소리와 아우성 소리가 점점 접근해왔고 그로말미야마 루시의 가슴은 공포감에 쌓이게 되었다. 81. 그 후 얼마 안 되어 한때 사람들이 감옥의 담을 돌아 쏟아져 나왔다. 81. 그 한가운데는 그 나무꾼이 방장수와 손에 손을 잡고 행진해 오는 것이 보였다. 81. 그 수요는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되어 보였다. 81. 그들이 제각기 부르는 노래소리 이외에는 아무런 음악 반주도 없었건만 그들은 오천의 악마처럼 난무하고 있었다. 81. 그들은 일제히 이빨을 으드득하는 것 같은 사나운 박자를 치며 당시 유행하던 혁명가에 맞춰 난무하고 있었다. 81. 남자와 여자가 한때 어울려 춤추는가 하면 어느새 여자끼리 어울려 춤추고 또 곧장 남자들끼리 엉클어져 추는 판국이었다. 81. 처음에는 다만 누추한 붉은 모자와 털 넉마의 난무처럼 보이더니 점점 그 골목길 안 가득히 넘쳐 이윽구 루시가 서 있는 주위에서 그 난무가 머졌을 땐 유령들이 춤추는 신용을 하며 군중들 틈에 끼어 설치고 날뛰는 것 같이 보였다. 81. 그들은 앞으로 나섰다. 뒤로 물러섰다. 서로 손을 딱딱 때렸다. 서로의 머리를 움켜잡았다. 혼자서 빙빙 돌았다. 서로 얼싸 안고 한대 엉클어져서 돌았다가는 마지막에 가서는 대개 다 널브러져 버리곤 했다. 81. 그러면 그 다음엔 나머지 패들이 손에 손을 잡고 굴레 모양으로 빙빙 맴돌곤 했다. 81. 그 굴레가 무너지면 두세 패로 나누어 다시 작은 굴레를 짜고 또 맴돌곤 하다가 벼랑간 일제히 뚝 그쳐버린다. 81. 그리고 뚝 그쳤다. 다시 시작된다. 81. 또 때리고 움켜잡고 찍고 하며 또 맴돌기 시작하다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다. 81. 또 갑자기 딱 그치고 잠시 죽은 듯 고요하다가 새로운 박자를 치며 넓이만큼 줄지어 늘어져서 머리를 숙이고 손을 치켜들고 아우성 소리를 질러대며 사라져가 버린다. 81. 그 어떤 전쟁이라도 이 나무의 반만큼도 무시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81. 이것이 바로 카르마니올이라는 유명한 춤이다. 81. 놀라고 어리둥절하여 톱질하는 나무꾼의 오두막집 문턱에 서있던 루시를 뒤에 남겨놓고 그 나무가 지나가버리자 무심히 내리는 깃털같은 보드라운 눈이 그 땅 위에 부드럽게 조용히 쌓였다. 81. 잠시 손으로 가리고 있던 눈을 들어보니 눈앞에 아버지가 서있었다. 81. 아버지, 이렇게도 무서운 광경은 처음이에요. 81. 아가, 나도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어. 81. 나는 그 광경을 수없이 여러 차례 봐왔단다. 81. 겁을 먹어선 안 된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는 않을 테니까. 81. 저 사람들은 너를 해치지 않는다. 81.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81. 하지만 찰스 생각을 하면 저 사람들의 자비가 81. 얘야, 루시. 이제 곧 내 남편이 그들의 수중에서 벗어나도록 할 거다. 81. 지금 내가 찰스가 창에 올라가서 여기를 내려다보도록 마련해놓고 너에게 알리러 왔으니. 81. 어서 저 제일 높은 지붕 쪽을 향해서 키스를 보내주렴은아. 81. 지금 여기에는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81. 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어요. 81. 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어요. 81. 가여운 우리 딸. 81. 그래, 찰스가 보이느냐. 81. 안 보여요, 아버지. 보이지 않아요. 81. 그때 눈 위로 찍히는 발자국이 있었다. 81. 그 발자국의 주인공은 드파르즈 부인이었다. 81. 안녕하세요, 여시민 동지. 81. 마네트박사가 인사를 청했다. 81. 안녕하십니까, 시민 동지. 81. 이렇게 대꾸하고는 그녀는 지나가 버렸다. 81. 주고받은 말은 단지 그것뿐. 81. 드파르즈 부인은 그림자처럼 흰 눈길로 사라져 갔다. 81. 아가, 팔짱을 끼자꾸나. 81. 내 남편을 위해서 한 번 즐겁고 기운찬 모습을 보이며 걸어가자꾸나. 81. 됐다, 됐어. 이렇게. 81. 그들은 자리를 떠났다. 81. 이건 허세가 아니다. 81. 찰스는 내일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81. 내일이라고요, 아버지? 81. 81. 그래,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구나. 81. 내가 단단히 준비를 해두긴 했지만,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단다. 81. 아직 찰스가 재판의 통지는 못 받았겠지만, 81. 내일 콩시에르 주리로 이감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단다. 81. 81. 루시의 애야, 겁내지 마라. 81. 네, 겁내지 않아요. 81. 저는 아버지 말씀을 믿어요. 81. 그래, 아가. 81. 나를 믿고 있거라. 81. 무조건 믿고 있거라. 81. 이제 네 걱정도 얼마 안 남았다. 81. 불과 두 서너 시간 이내에 내 남편은 너에게 돌아올 거다. 81. 나는 이때껏 온갖 수단을 다하여 찰스를 지켜왔다. 81. 그건 그렇고, 나는 미스터로리를 만나보러 가야겠다. 81. 만에트 박사는 걸음을 멈추었다. 81. 무거운 마차 바퀴 소리가 들려왔다. 81. 그들 부녀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81. 하나, 둘, 셋. 81. 세대의 호성마차가 그 무시무시한 짐을 싣고서 81. 눈 위를 말없이 달려갔다. 81. 미스터로리를 만나야 해. 81. 마니트 박사는 딸과 함께 길모퉁이를 돌며 이렇게 되풀이했다. 81. 붉고 노란색의 침울한 하늘빛. 81. 센강으로부터 이는 안개. 81. 이것들은 어둠이 다가왔음을 알렸다. 81. 그들 부녀가 은행에 닫았다. 81. 나름 거의 다 저물어 있었다. 81. 황폐한 후장나리의 대저택에는 인기척 하나 없었다. 81. 안틀에 쌓인 쓰레기와 잿더미 위에 갈겨 쓴 다음의 글자가 보일 뿐. 81. 국유재산, 유일절대공화국, 자유평등 박예 아니면 죽음을 달라. 81. 국유재산, 유일절대공화국, 자유평등 박예 아니면 죽음을 달라. 81. 지금 이러한 시각에 로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누구일까? 81. 의자 위에 놓인 그 승마복의 주인은 사람의 눈을 피하는 듯한 그는 누구일까? 81. 방금 도착한 그 사람 곁에서 뛰어나온 로리는 흥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으로 81. 마음 깊이 항상 귀여워하는 아가씨를 가슴에 안았다. 81. 그러나 그가 방금 뛰어나온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루시의 더듬더듬한 말을 큰 소리로 옮기는 것은 도대체 누구에게 들려줄 셈이었던가? 81. 찰얼스가 공시회로 주류로 이송되어 내일 재판에 회부된다고? 81. 승리의 날 판사 5명, 검사 1명, 그리고 엄중한 배심원들로 구성된 무시무시한 재판이 매일 개정되었다. 81. 이 재판정에 소환되는 제수들의 명부가 매일 저녁 발표되면 각 감옥의 간수들이 제수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81.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하나의 대표적인 농담이 있었으니 모두 이리 와서 저녁뉴스를 듣게나 자네 이름이 있으니까. 81. 이리하여 라프루스에서는 저녁뉴스가 낭독되기 시작했다. 81. 셔를 에브레몽드, 일명 찰얼스 다네이 81. 호명을 당하면 그 본인은 숙명의 명부에 오른 자들이 나가 서기로 되어 있는 그 장소로 나가야 했다. 81. 샤르 에브레몽드, 찰얼스 다네이도 그 규칙은 잘 알고 있는 터였다. 81. 수백 번 그런 광경을 보아왔으니까. 81. 글씨를 읽을 때면 안경을 끼는 오만한 간수는 다네이가 지정된 자리로 나와 서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를 둘러보았다. 81. 그리고 다음 명단을 모두 비슷한 간격을 두고 하나씩 하나씩 호명하여 마지막까지 다 읽어내려갔다. 81. 호명은 23명이었으나 대답은 20명 뿐이었다. 81. 그 중 한 명은 옥중에서 죽었고 다른 두 명은 벌써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것을 모두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81. 지금 명단이 낭독된 곳은 찰얼스 다네이가 맨 처음 이 감옥에 들어오던 날 밤 여러 제수들이 몰려 서 있던 바로 그 둥근 천장의 방이었다. 81. 샤럴 에브레멍드. 이윽고 그가 재판정에 서는 시간이 왔다. 81. 판사들만은 깃털다린 모자를 쓰고 자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질이 나쁜 붉은 모자에 삼색 목표를 달고 있었다. 81. 배심원과 소란한 방청객들을 둘러본 피고인 찰얼스 다네이의 가슴에는 세상 질서가 거꾸로 뒤집혀서 악인이 선인을 재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81. 저속, 잔인, 악질의 근성이 고래박힌 가장 저속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질인 자들이 이 자리를 지배하는 인사가 되어 있다. 81. 시끄러운 비평, 갈채, 불찬성, 예측 및 성급한 아우성. 81. 사내들은 대개 다 가지각색의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여자들도 식칼, 비수 등을 차고 있는 자, 구경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많은 자들이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81. 그 중에서 여분의 뜨개질감을 곁에 끼고 뜨개질하는 아낙내가 한 명 있었다. 81. 그 아낙내는 맨 앞줄에 앉아있었고, 그 곁에는 다네이가 파리 성문에 도착한 그때 이후로는 한 번 더 만난 적이 없었으나, 단번에 드파루즈로 기억되는 사나이가 앉아있었다. 81. 뜨개질하는 여자가 그의 귀에다 대고 한두 번 속삭이는 것으로 보아, 그 아낙내는 그의 아내임이 틀림없었다. 81.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그들은 피고인석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철수에게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81. 그들 부부는 단호한 결의를 품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81. 그들은 한눈도 안팔고 배심원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81. 재판장 아래 자리에는 마네트박사가 평소에 수수한 옷차림으로 앉아있었다. 81. 마네트박사와 롤이 두 사람만이 이 법정에서 이단적인 존재였다. 81. 카르마니올의 너절한 가장을 하지 않고 평복을 입고 있는 것은 그 두 사람뿐이었으니까. 81. 샤르 에브레몽드, 즉 철수 다네이는 도망자라는 제목으로 검사로부터 기소되었다. 81. 그의 목숨은 법에 의해 공화국의 것이었다. 81. 사형에 처한다는 그 법 때문에 많은 기족들이 해외로 도망쳤던 것이다. 81. 이 법령은 다네이가 프랑스로 돌아온 후 공포된 것이었으나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다. 81. 그가 이 땅에 있는 한 그 법령에 저촉되는 수밖에 없었다. 81. 그가 체포된 곳은 다름 아닌 프랑스였으니 그의 목은 프랑스의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81.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영국에서 살았다는 것이 사실인가? 81. 네, 사실입니다. 81. 그럼 피고인은 도망자가 아닌가? 81. 피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81.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은 절대 도망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1.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본인은 절대 도망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1. 그럼 그 까닭은... 81. 재판장이 답변을 추궁했다. 81. 저는 자진하여 저의 지휘와 귀족의 칭호를 내던지고 해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81.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법정에서 인정된 도망자라는 용어가 쓰여지기 이전에 81. 이 땅에 혹사당하고 있던 국민들의 피 땀을 짜먹지 않고 81. 제 자신의 피와 땀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영국 땅으로 건너가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81. 그 증거가 있는가? 81. 여기에서 그는 테오플 가벨과 알렉산드르 마네트 두 명의 증인을 들었다. 81. 하지만 피고는 영국에서 결혼하지 않았던가? 81. 재판장이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81.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영국 여자는 아닙니다. 81. 그럼 프랑스 시민이란 말이오? 81. 네, 프랑스 태생입니다. 81. 그럼 그 여자의 성명과 가족은? 81. 루시 마네트 81. 저기에 앉아있는 선량한 의사인 마네트 박사의 외동딸입니다. 81. 이러한 답변은 방청객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81. 너무도 유명하고 선한 의사에게 보내는 찬양의 외침이 장례를 울렸다. 81. 이렇듯 군중의 기분은 변하기 쉬운 것이었다. 81. 조금 전까지도 피고인을 당장 거리로 끌고 나가 때려죽일 듯 무서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고 있던 흉악한 얼굴에는 금세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81. 이렇게 철스 단에 있는 그 위험한 길을 마네트 박사가 거듭해 일러준 충고에 따라 두어 발짝 내딛었다. 81. 마네트 박사와 소리 없이 주고받는 세심한 의논을 계속하며 그는 앞에 가로 놓인 험난한 길을 걸어가도록 마련되었던 것이다. 81. 다시 재판장이 물었다. 81. 피고는 왜 더 일찍이 귀국하지 않고 그때서야 돌아왔는가? 81. 제가 더 일찍 돌아오지 못한 것은 81. 프랑스에서는 제가 이미 내던져버린 그 지위와 자기의 의존하여 사는 생활수단 이외에 방도가 없었지만 81.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프랑스 문학 교사로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81. 그리고 제가 그때 돌아온 것은 제가 프랑스로 떠나 이곳에 없었던 까닭으로 인해 생명의 위험 속에 빠진 한 프랑스 시민의 긴급한 간청의 서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1. 저는 그 시민의 생명을 구출하기 위해 그리고 만인 앞에 진실을 밝힐 그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 1신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왔습니다. 81. 여러분 공화국 여러분의 눈에는 이러한 제 행동이 범죄로 보인단 말씀입니까? 81. 군중은 아니다 라고 열광적인 외침을 보냈다. 81. 재판장이 벨을 울려 그들의 정숙을 요청했으나 헛수거였다. 81. 그들은 기분이 식을 때까지 아니다 라고 제멋대로 영거프 외쳐댔다. 81. 그럼 그 시민의 이름은? 81. 재판장이 물었다. 81. 찰스 다네이는 그 시민이야말로 자기의 제 1증인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81. 그는 또한 그 시민으로부터의 편지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로 말했다. 81. 그 편지는 성문 검문소에서 물수되었으나 지금 재판장 앞에 있는 서류 속에 끼어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81. 마네티 박사는 그 편지가 서류 속에 들어가도록 미리부터 주선을 해 놓았다고 81. 찰스 다네이에게도 틀림없이 서류 속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던 터였다. 81. 그래서 여기까지 재판이 진행되자 당장의 그 편지는 낭독되었다. 81.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벨은 지극히 조심성 있게 그리고 예우를 갖춰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했다. 81. 공화국의 적으로서 법정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람의 수가 너무도 많았고 81. 따라서 혁명법정에 부과된 업무가 너무도 폭주하여 저의 존재 같은 것은 간단히 잊혀진 채 저는 아베이 감옥에 지금까지 감금되어 있는 신세였습니다. 81. 사흘 전에 비로소 저는 혁명법정에 호출을 받았습니다. 81. 배심원들이 선언하기를 피고에 대한 고발은 시민동지 샤를 에브레몽드 일명 찰스 다네이의 체포로 인해서 취소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81. 그리하여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81. 다음엔 마네트 박사가 신문 받았다. 81. 박사는 그 자신에 대한 높은 명성과 명석한 답변으로 말미암아 장래에 크나큰 감동을 줄 수 있었다. 81. 답변이 진행됨에 따라 박사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81. 피고인 샤를 에브레몽드는 제가 오랜 감옥살이를 끝마치고 나와서 최초로 사귄 친구였습니다. 81. 그리고 영국에 머물러 있던 피고인은 당시에 그곳에 망명 중이던 저나 저의 딸에 대해 항상 충실하고 헌신적이었습니다. 81. 또한 그는 귀족정부 집권하에 있는 영국 당국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81. 그들 귀족당 정부에 의해 대형제국의 원수이며 미합중국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고발되어 한때 생명의 위기에 처해졌던 일까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81. 이러한 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박사는 지극히 신중히 그리고 솔직히 진정과 열의를 다해 호소했으므로 배심원과 청중을 하나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81. 이어서 마네트 박사는 자비스 로리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분은 당시 저와 똑같이 피고인의 재판을 목격한 영국 신사이며 81. 저의 증언을 기꺼이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81. 하고 말을 끝맺었다. 81. 여기에서 배심원들은 그 이상의 증언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 81. 재판장이 동의한다면 곧 표결로 들어가고 싶다는 취지를 진술했다. 81. 한 사람씩 표결할 때마다 청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81. 당시 배심원들은 차례로 자기의 가부간의 의견을 낭독하는 것으로 표결을 삼았다. 81. 만장의 소리들은 모두 찰스 다네이에게 유리했고 81. 드디어 재판장은 무죄 석방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81. 군중들은 그 한가운데 있던 큰 의자에 찰스 다네이를 태웠다. 81. 그것은 아마 법정 내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 또는 복도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몰랐다. 81. 그 의자 꼭대기에는 붉은 깃발이 꽂혀 있었고 81. 그 등에는 붉은 모자를 꿰뚫은 창이 비끄러매져 있었다. 81. 이 개선차에 찰스 다네이를 싣고 그들의 어깨로 떠받쳐 81. 집에까지 모시고 가겠다는 것이니 81. 박사의 간청으로도 그들 인파의 흐름은 막을 길이 없었다. 81. 붉은 모자 또 붉은 모자 그의 주위에 솟아오른 무수한 붉은 모자의 물결 81. 그리고 폭풍의 밑바닥으로부터 난파성 같은 얼굴들을 보려고 치켜들린 붉은 모자 81. 무수한 붉은 모자의 물결 81. 철스 다네이는 자신의 머리가 돈 것이 아닐까 81. 기호틴으로 가는 호송마차를 타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81. 이러한 의심에 사로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81. 그들은 광포한 악몽 같은 행렬을 지어 81. 도중에 만나는 사람마다 찰스 다네이를 손가락질하면 81. 그들도 닥치는 대로 포옹을 주고받으며 81. 그를 떠받치고 전진했다. 81. 이렇게 그들은 지금 눈에 뒤덮인 거리거리를 유행의 붉은 깃발로 물들이면서 81. 그 전에 더 붉은 핏물로 이 눈 밑에 깔린 땅을 물들이던 그때처럼 81. 발을 구르며 구불구불 전진하여 마침내 그의 집 안뜰에 이르렀다. 81. 마네트 박사는 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저 집에 와 있었다. 81. 루시는 남편이 땅에 내려서자 그의 품 안으로 달려들었다. 81. 그가 아내를 가슴에 껴안고 아우성치는 군중들 틈에서 81. 그녀의 아리따운 얼굴을 두 손으로 치켜들었을 때 81. 그의 눈물과 그녀의 입술은 남몰로 스쳤으리라. 81. 이때 군중들 틈에서 두 서너 명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하더니 81. 금세 이에 맞추어 전원이 일제히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81. 이리하여 뜰 아래는 카르마니올의 물결이 넘쳐 흘렀다. 81. 이웃고 그들은 그 빈 의자에 젊은 색시 한 명을 태우고 81. 자유의 여신으로 치켜모셔 받들고 81. 안뜰러부터 이웃거리로 넘쳐 흘러내려갔다. 81. 이리하여 카르마니올의 흐름은 강변 두 굴 지나 다리를 넘어 흘러흘러 81. 도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 속에 흡수하여 81. 소용돌이 치며 사라져갔다. 81. 찰스다네이는 승리감에 도치하여 81. 자랑스러운 듯 서 있는 장인 마네티 박사의 손을 잡았다. 81. 그 다음엔 카르마니올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81. 헐떡이며 달려든 로리의 손을 잡았다. 81. 이번엔 자기의 목을 얼싸 안고 81. 높이 치켜들린 어린 딸 루시의 밤에 키스했다. 81. 그리고 또 어린 딸 루시를 치켜들고 있는 81. 항상 열성적이고 충실한 프로스 양을 포옹해 주었다. 81. 그는 이런 몇 고비를 넘는 맨 마지막에서야 81. 아내를 껴안고 그들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81. 루시. 내 사랑 루시. 81. 이젠 살았어. 81. 오, 찰스. 81. 언제나 기도하던 때처럼 81. 하느님에게 이 고마운 일을 감사드리도록 해주세요. 81. 그들은 다같이 경건히 머리와 마음을 숙였다. 81. 남편은 다시 아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81. 이번엔 당신 아버님께 감사드려야지. 81. 이 넓고 넓은 프랑스 천지에 81. 아버님처럼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은 없었으니까. 81. 루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자기 얼굴을 파묻었다. 81. 옛날 옛적에 그 불쌍한 아버지 얼굴을 81. 자기 가슴에 껴안았던 것처럼 81. 아버지는 딸의 신세를 갚은 것이 한없이 깊었다. 81. 그의 권에는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81. 그는 스스로의 힘이 자랑스러웠다. 81. 칠장. 문 두드리는 소리 81. 내가 사위를 구출했어. 81. 이것은 박사가 수없이 되풀이해온 또 하나의 잠꼬대가 아니었다. 81. 철수단의 인은 지금 실제로 여기 있는 것이다. 81. 그러나 그의 아내는 아직도 떨고 있었다. 81. 막연하나마 숨가픈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찍어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81.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격려하고 딸에게 동정을 보이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81. 이제는 다락방도 없고 구두공도 없고 북탑 105호도 없다. 81. 그는 스스로 시작한 일을 완성한 것이며 그의 약속은 이행된 것이다. 81. 그는 철수단의 일을 살려낸 것이다. 81. 이제 그들 모두는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도 좋았다. 81. 그들의 살림살이는 지극히 알뜰살뜰한 것이었다. 81. 이러한 살림살이는 대중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을 가장 안전한 생활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상 그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81. 세상을 암흑으로 뒤덮은 노초의 공포와 불신 속에서는 지금까지의 평화스러운 생활 양식도 일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81. 마네티 박사의 조그마한 집안에서도 많은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매일의 생활 필수품을 저녁마다 조금씩 여러 가게에서 사들이기로 했다. 81. 남의 눈을 피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남이 부러워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자는 것이 당시 모든 집집마다의 소원이었으니까. 81. 몇 달 전부터 프로스 양은 돈을 가지고 제리 크런처는 광주리를 가지고 두 사람은 의의 좋게 식료품 조달 임무를 담당해왔다. 82. 저녁마다 가로등에 불이 켜질 무렵이 되면 두 사람은 그들의 조달 업무 수행차 거동하여 매일의 필수품을 사들였다. 83. 미스 프로스는 오랜 세월을 두고 프랑스 사람과 사귀어 왔으므로 마음만 있었다면 모국어인 영어나 다름없이 프랑스어에 능통할 수도 있었으련만 84. 그녀는 그런 따위의 일에는 전혀 취미가 없었다. 84. 그 잠꼬대 소리 그녀는 프랑스어를 즐겨 그렇게 불렀다. 85. 따라서 그녀는 그 잠꼬대 소리에 제리 크런처보다 그다지 능통치 못했다. 85. 그래서 그녀의 물건 구매 방법이란 것은 걸작 중에서도 걸작이었는데 85. 그녀는 물건의 성질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는 법 없이 다짜고짜 물건의 이름만을 점원의 머릿속에 때려넣는 시기였다. 86. 자 크런처 씨 준비 다 되셨나요? 87. 난 다 됐는데 87. 그럼요. 프로스 양의 말씀이면 쩔쩔맵지요. 87. 제리는 신목소리를 내며 받아 넘겼다. 87. 그가 손가락에 묻었던 쇠녹을 감척같이 지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전이었으나 87. 그 모처럼 뻗친 머리만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87. 오늘은 사드려야 할 곳이 아주 많아요. 88. 그러니까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합시다. 88. 우선 무엇보다도 제일 급한 것이 포도주야. 88. 두 사람은 루시, 그녀의 남편,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루시 2세, 네 사람을 난로 곁에 남겨두고 거리로 나갔다. 89. 놀이는 오래전아 은행 업무가 끝나는 대로 이 집으로 올 것이다. 89. 프로스 양이 램프에 불을 붙여서 방 한 구석으로 밀어넣고 나갔으므로 식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난로 불빛을 즐길 수 있었다. 89. 루시 2세는 할아버지의 팔을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곁에 앉아 있었다. 90. 할아버지는 속삭이는 듯한 낮은 음성으로 손녀에게 위대하고 힘센 천사, 감옥문을 열고 은인을 구출해낸 천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91. 방 안에는 온통 화기가 넘쳐 흘렀으며 조용했다. 91. 루시의 마음도 한결 가라앉은 듯 싶었다. 91. 벼랑간 루시가 외쳤다. 91. 저건 무슨 소리지요? 91. 박사는 옛날 이야기를 멈추고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91. 아가 예야, 마음을 가다듬거라. 91. 사소한 일에도 전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너는 놀라기만 하는구나. 91. 아버지, 층계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91. 루시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더듬거렸다. 91. 아가, 계단은 고요하다. 91. 박사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91. 아버지, 무슨 일일까요? 91. 찰스를 숨겨야 돼요. 91. 그 일을 구해주세요. 91. 예야, 91. 내가 이미 아범을 구해낸 게 아니냐. 91. 이 무슨 약한 꼴이냐. 91. 내가 문께로 가보마. 91. 박사는 몸을 일으켜 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91. 마네트 박사는 한 손에 램프를 들고 바깥쪽에 두 방을 건너 문을 열었다. 91. 거친 발소리를 내며 붉은 모자에 장검과 피스톨로 무장한 거센 사나이 넷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91. 선두의 사나이가 물었다. 91. 셔르 에브레몽드, 가명 찰스다네이란 시민 있죠. 91. 그를 찾는 이는 누구시오? 91. 찰스다네이가 물었다. 91. 91. 우리가 찾고 있소. 91.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 에브레몽드. 91. 난 오늘 재판장에서 당신을 봤지. 91. 당신은 다시 공화국의 포승을 받아야 해. 91. 나를 다시 체포하려는 이유와 곡조를 얘기하시오. 91. 잔말 말고 콩시에르 주리로 가면 된다. 91. 내일이면 다 알게 돼. 91. 당신은 내일 다시 재판을 받을 테니까. 91. 이들의 출현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마네트 박사는 91. 한 손에 램프를 든 채로 석상처럼 서있더니 91. 이에코 사이와 내 사나이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은 다음 91. 몸을 움직여 램프를 내려놓고 그 사나이와 마주섰다. 91. 여기에서 마네트 박사는 붉은 스웨터에 헐렁헐렁한 앞자락을 지그시 잡으며 말했다. 91. 그를 안다고 그랬지. 91. 그럼 나도 알겠군. 91. 네, 압니다. 91. 박사 시민 동지. 91. 저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91. 박사 시민 동지. 91. 나머지 세 놈이 합주했다. 91. 마네트 박사는 한 놈 한 놈 구멍이 뚫어지도록 쏘아보고 나서 91. 잠깐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91. 그럼 체포의 이유와 곡절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순 없겠소. 91. 어찌된 셈이오. 91. 그는 생탕투안구에서 고발되었소이다. 91. 선두의 사나이가 실직한 얼굴로 말했다. 91. 이 시민 동지는 생탕투안에서 온 시민입니다. 91. 두 번째로 들어온 사나이를 손가락질하며 그는 말을 이었다. 91. 그는 생탕투안구에서 고발되었소이다. 91. 그는 생탕투안구에서 고발되었소이다. 91. 그는 생탕투안구에서 고발된 사람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였다. 91. 무슨 죄로 말이여? 91. 마네트 박사가 반문했다. 91. 박사 시민 동지, 그 이상은 묻지 마십시오. 91. 공화국이 박사 시민 동지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애국자이신 박사께서는 기꺼이 희생을 바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91. 공화국이 박사 시민 동지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애국자이신 박사께서는 기꺼이 희생을 바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91. 모든 것에 우선하고 주권자는 국민이니까요. 91. 샤를레브레몽드, 우리는 바쁘오. 91. 선두의 사나이가 역시 실축한 얼굴로 말했다. 91. 한마디만 누가 고발했는지 말해줄 순 없겠소. 91. 마네트 박사가 간청했다. 91. 그건 규칙 위반입니다. 91. 선두의 사나이가 대꾸했다. 91. 하지만 여기 생탕투한 출신자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91. 마네트 박사는 그 사나이 쪽으로 눈을 돌렸다. 91. 그 사나이는 난처하다는 듯이 발을 꼼지락거리며 91. 턱수염을 잠깐 쓰다듬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91. 글쎄 이건 정말 규칙 위반입니다만 91. 그를 엄중 고발한 사람은 드파르주 부부하고 91. 그 밖에 또 한 사람입니다. 91. 그래 그 밖에 또 한 사람은 누구요? 91. 꼭 아셔야겠습니까? 91. 그렇소. 91. 내일이면 모든 걸 다 아시게 될 겁니다. 91. 하지만 전 지금은 벙어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91. 생탕투한 출신이라는 그 사나이는 91. 묘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91. 8장. 카드의 손 속 91. 다행히도 그동안 집에서 일어난 재난을 아무것도 모르는 프로스 양은 91. 좁디좁은 거리거리를 요리조리 지나 폭네프 다리를 건너며 91. 오늘 장을 보다 빠뜨린 것은 없나 하고 생각해 보았다. 91. 한편 제리는 장바구니를 들고 그녀의 곁을 걸어가고 있었다. 92. 둘은 똑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연방 고개를 돌려 길가의 가게들을 거의 빠짐없이 들여다보며 93. 사람들이 떼를 지어 떠들고 있는 곳에 이르면 경계에 눈초리를 던지고 93. 길가에서 흥분하여 오라고 열변을 토하고 있는 곳에 다다르면 길을 피해가곤 했다. 94. 습기차고 냉랭한 저이었다. 94. 안개 낀 강에서는 휘황한 불빛과 거친 소리가 날아와 눈과 귀가 온통 멀 지경이었다. 94. 그것은 공화국 군대를 위해 총을 만들고 있는 대장장이를 실은 나룻배가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94. 프로스양은 두서너 가지 식료품들과 등유를 사고 나니 식구들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빼놓았다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94. 그래서 대여섯 군데 포도주 상점을 들여다본 끝에 한때 티일리 궁전이라고 불린 적이 있는 그리고 또다시 그렇게 불릴 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설령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춰왔다. 95. 모든 것이 그녀의 취미에 맞는 상점이었다. 95. 첫째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본 다른 상점들보다 한결 조용했고 95. 둘째로 여기에도 붉은 모자가 눈에 띄기는 했지만 딴 곳에 비해 무척 한산해 보였다. 96. 제리에게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도 같은 의견이었으므로 96. 프로스 양은 그 기사를 거느리고 착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에 발을 들여놓았다. 97. 연기 자욱한 실내의 불빛에 희미하게 비쳐 보이는 것들은 97. 입에 파이프를 물고 나긋나긋해진 트럼프와 황색 도미노를 가지고 노름을 하고 있는 자들. 98. 가슴과 팔뚝의 맨살을 다 드러내며 신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있는 검댕투성의 노동자가 한 명. 99. 그리고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자들. 99. 무기를 차고 있는 자. 연장을 금방 집을 수 있도록 곁에 놓고 있는 자. 99. 당시 유행이던 어깨가 높은 거친 털로 덮인 짧은 외투인 스펜서를 입고 99. 앞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잠자고 있는 단골 손님들. 99. 그들은 꼭 곰이나 개가 잠들어 있는 형상이다. 99. 이 두 사람의 외국인 손님은 카운터에 접근하여 구입할 물건을 손짓 몸짓으로 말했다. 99. 점원이 그들의 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사나이가 가게 구석에서 일어나 딴 사람들과 헤어져 나가려 했다. 99. 밖으로 나가려던 그 사나이와 프로스 양의 얼굴이 마주쳤다. 99.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프로스 양은 비명을 한바탕 찌르며 손바닥을 딱 쳤다. 99. 순간 가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99. 당신은 의견 차이를 내세우다가 암살당한 사람이 흔해 빠진 시대였다. 99. 모두들 누구 하나는 쓰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으나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서로 마주 겨누어 보며 서 있을 뿐이다. 99. 사나이는 첫눈에 프랑스인 중에도 진짜 공화당파. 99. 여자는 누가 보나 영국인. 99. 이 싱거운 클라이맥스 아닌 클라이맥스에 있어 착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의 추정자들이 뭐라고 짓거려대는지 프로스 양과 그 호위병은 그 소리들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다. 99. 들리는 것이란 몹시 빠르게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뿐. 99. 기절초풍 흥분의 도가니에 사로잡힌 것은 비단 프로스 양 뿐이었던 것이 아니라 제리 역시 너무나도 깜짝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다. 99. 물론 그 자신의 독특한 개인적 이유에서였겠지만 99. 이게 웬일이오? 99. 프로스 양으로 하여금 비명을 지르게 한 그 사나이는 어쩔 줄 모르는 투로 뚝뚝하게 영어로 말했다. 99. 오 솔로몬. 솔로몬 아니냐. 99. 프로스 양은 또다시 손을 딱 치며 외쳤다. 99.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들었는데 여기에서 만나다니. 99. 날 솔로몬이라 부리지 말아요. 공연이 날 죽이고 싶소? 99. 그 사나이는 놀란 태도로 슬그머니 말했다. 99. 얘, 내가 너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지독한 말을 했단 말이냐? 99. 프로스 양은 말하며 목이 메였다. 99. 그런 쓸데없는 소리랑 그만둬요. 99.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십시다. 99. 어서 포도주 값이나 치르고 나갑시다. 99.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요? 99. 프로스 양은 조금 더 다정하게 굴지 않는 동생에게 애정이 넘치는 표정으로 99. 힘없이 머리를 저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다. 99. 제리 크런처 씨란 분이란다. 99. 그럼 그분도 같이 나가도록 하십시다. 99. 솔로몬이 말했다. 99. 그런데 그는 나를 유령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요? 99. 제리 크런처의 표정을 살펴본다면 그럴 듯도 했다. 99. 그러나 크런처 자신은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99. 프로스 양은 눈물을 흘리며 주머니 속에서 가까스로 돈을 꺼내어 술값을 치렀다. 99. 그동안 솔로몬은 착한 고대 공화국 시민 브루투스의 추정자들에게로 돌아서서 프랑스 말로 두어마디 설명을 늘어놓았다. 99. 그의 설명을 들은 그들은 다시 먼저 자리로 되돌아가 앞서 하던 일을 계속했다. 99. 왜 그러시오? 99. 솔로몬이 캄캄한 거리 모퉁이에서 발을 멈추며 말했다. 99. 난 언제나 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는 너무도 무정하게 구는구나. 99. 프로스 양은 울음을 터뜨렸다. 99. 이런 젠장 99. 솔로몬은 누이의 입술에 자기 입술을 살짝 스치며 말했다. 99. 자, 이제 됐소? 99. 프로스 양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훌쩍일 뿐이었다. 99. 누이는 내가 깜짝 놀랄 줄 알았겠지만 난 놀라지 않았어요. 99. 나는 누이가 이 고장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99. 난 이 고장 사람들은 대개 다 알고 있으니까. 99. 정말 내 목숨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지 않으려거든. 99. 나는 어서 냉큼 누이는 누이 갈 길로 가고. 99. 나는 내 갈 길로 가게 내버려둬. 99. 난 바쁜 몸이오. 99. 나는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이야. 99. 아니, 내 동생 솔로몬. 99. 영국인인 네가 관직에? 99. 고향에서 가장 위대하고 착한 인간이 될 그릇으로 여겨지던 솔로몬이 99. 이따위 이국당 프랑스에서 관리 노릇을 하고 있다니. 99. 그러기에 내 아까도 그랬지 않아. 99.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어. 99. 누나는 날 죽이려는 거지. 99. 난 내 친누나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거야. 99. 이제 막 출세하려는 이 시기에 말이야. 99. 세상에 자비롭고도 인자하신 하느님. 99. 이게 웬 말입니까? 99. 그렇다면 이 누나는 다시는 너를 보지 않는 편이 낫겠다. 99.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왔고 99.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만은 사실이야. 99. 단 한마디만 정다운 말을 내게 던져다오. 99. 우리 남매 사이에는 화낼 것이 아무것도 없고 99. 우리들 사이에는 틈이 벌어질 아무런 까닭도 없다고 분명히 말해다오. 99. 내 다시는 너를 붙잡지 않을 테니. 99. 프로세양은 수년 전 이 알량한 동생이 누나의 돈을 탕진하고 99. 뺑소니를 친 사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99. 아무튼 솔로몬은 억지로 정다운 투의 말을 건네기는 했으나 99. 그 어색한 겸손의 태도와 보호자인 듯한 태도는 99. 두 사람의 처지와 신분이 뒤집힌 관계에 놓여있는 것 이상의 것이었다. 99. 이때 제리 크런처가 그 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불시에 괴상한 질문을 했다. 99. 여보쇼 말 좀 물어보십시다. 99. 당신 이름은 존 솔로몬이시오 아니면 솔로몬 존이시오 99. 이 관직에 있다는 사나이는 갑자기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며 제리 크런처 쪽을 바라보았다. 99. 제리가 입을 연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 99. 거 시원하게 말 좀 해보시오. 99. 제리가 말했다. 99. 시원하게 이야기하라는 말이 났으니 말이지. 99. 제리 크런처야말로 자신의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리라. 99. 존 솔로몬이냐 솔로몬 존이냐 말이오. 99. 프로스 양은 당신을 솔로몬이라고 부르니 말이야. 99. 프로스 양은 당신의 누님이시니까 당신 이름은 알고 있을 터이고. 99. 내가 알기로는 당신은 존이란 분이니 말이오. 99. 존이 먼저요. 솔로몬이 먼저요. 99. 거기다 또 프로스 양의 프로스란 성도 갖다 붙여야 할 텐데. 99. 물 건너 영국에서 당신은 그런 이름의 사나이가 아니었었는데. 99. 거 무슨 말이오. 99. 글쎄 나도 내 말을 도무지 모르겠소. 99. 바다 건너 저쪽에서는 당신이 무슨 이름으로 통했었는지 생각이 안 나니 말이야. 99. 허튼 소리 하지 마시오. 99. 허튼 소리가 아니야. 99. 난 당신을 알고 있어. 99. 당신은 베일리 감옥에서 제수들 틈에 침투해서 스파이 증인을 하던 사람이지. 99. 당신의 아버지랬자 거짓말 대장이겠지만 그분의 이름에 걸어서 묻겠는데. 99. 그 당시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통했던 거요? 99. 바세드였지. 99. 그때 딴 목소리가 불쑥 뛰어들었다. 99. 그래 맞아. 99. 그 이름이야말로 참 천냥짜리 이름이었지. 99. 제리가 외쳤다. 99. 불쑥 뛰어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드니 카턴 그였다. 99. 그는 승마복 윗돌이 아랫자락 밑에 뒷짐을 지고 젤이 바로 팔꿈치 곁에 그 전 올드베일리에서처럼 호담한 태도로 서 있었다. 99. 놀라지 마시오. 99. 나는 어제 저녁 메스터 로리한테 도착했소이다. 99. 루리 선생 깜짝 놀라던데. 99. 그런데 우리 둘이 약속하기를 일이 만사 잘 되었을 때나 99. 너는 내 존재를 필요로 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데도 얼굴을 나타내지 않기로 했었소. 99.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프로스양의 아우님과 약간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99. 프로스양께서 바세드보다 훌륭한 일에 종사하는 동생을 두었더라면 우죽이나 좋았겠소. 99. 그리고 프로스양을 위해서 바세드가 감옥의 양이 아니었더라면 우죽이나 좋았을까. 99. 당시 양이란 말은 간수 밑에서 일하는 스파이를 의미하는 유행어였다. 99. 창백해졌던 솔로몬의 얼굴은 이때 완전히 핏기가 가셨다. 99. 그리하여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하고 따지며 덤볐다. 99. 그러자 시드니 카톤이 말했다. 99. 그럼 내 자세히 들려주지. 99. 바세드씨 한 시간쯤 전에 말이야. 99. 내가 공시에르 주리 감옥 담을 바라보면서 99. 이국리 저국리 하고 있으려니까 자네가 그 감옥 문에서 나오지 않겠나. 99. 자네는 특징 있는 얼굴을 하고 있고 99. 나는 본래 사람 얼굴 외기에는 귀신이란 말이지. 99. 콩시에르 주리 감옥과 관련시켜 자네를 바라보니 흥미있을 수밖에. 99. 그리고 자네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99. 지금 지극히 불우한 처지에 있는 나의 친구와 자네를 관련시켜 생각해보니 99. 그럴 듯 하단 말이야. 99. 그래서 자네 뒤를 줄곧 쫓았지. 99. 자네 뒤를 따라 아까 그 술가게에 들어가서 자네 곁에 앉아 있었다네. 99. 자네의 솔직 담백한 대화와 자네 숭배자들 간에 오가는 노골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99. 자네의 직업의 성질을 알아맞힐 수 있겠더란 말씀이야. 99. 그런데 내가 무심코 한 짓이 점점 뚜렷한 방향으로 이어져서 99. 하나의 형태를 취할 것 같이 됐는데 99. 무슨 방향을 말하는 겁니까? 99. 파세드가 말했다. 99. 파세드지. 99. 이렇게 길에서 설명을 늘어놓고 있기란 성가신 일이기도 하고 99. 또 위험하단 말이야. 99. 잠깐 나하고 단둘이만 만나줄 순 없을까. 99. 이를테면 텔슨은행 같은 곳에서 99. 협박하시는 겁니까? 99. 오 천만에. 99. 그럼 제가 갈 필요는 없잖소. 99. 과연 옳은 말씀. 99. 파세드지. 99. 자네가 갈 수 없다면 나도 말을 못할 따름이야. 99. 말씀을 안 하시겠다. 99. 그 말씀이죠, 선생. 99. 바세드. 99. 자네 참 잘 봤네. 99. 그래. 99. 나는 말 안 할 작정이야. 99. 시드니 카턴의 호다 무쌍한 태도는 99.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을 99. 더군다나 이러한 따위의 인간을 상대로 해야 하는 일을 99. 재빨리 그리고 희한하게 해치우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 99. 카턴의 경험 많은 눈은 그렇게 될 것을 미리부터 내다보고 최대한으로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려는 것이다. 99. 이것 봐. 내 뭘 했어. 99. 이번에 말썽거리가 생기면 누나 탓이야. 99. 파세드는 누나에게 나무라는 눈처리를 던지며 말했다. 99. 파세드 씨. 99.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99. 누나의 은혜도 모르는군. 99. 내가 이렇게 서로 의논해 상호간에 좋도록 하자고 기꺼이 제의한 것도 99. 내가 자네 누님을 헉 존경하고 있기 때문이야. 99. 그래. 나하고 은행으로 가겠나? 99. 좋소. 가겠소. 99.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들어봐야겠으니까요. 99. 그럼 우선 자네 누님을 길모팅이까지 무사히 바래다 드리기로 하세. 99. 미스 프로스. 우리 팔짱을 끼십시다. 99. 이 도시는 지금 프로스양이 나다닐 곳이 못됩니다. 99. 그리고 참 프로스양의 호위병께서도 바세드 씨와 안면이 있다니까 99. 그도 함께 로리 씨한테로 가도록 하십시다. 99. 자 그럼 다 됐죠. 갑시다. 99. 프로스양이 잠시 후 생각해보니 그것은 평생을 두고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99. 그것은 그녀가 시드니 카턴과 팔짱을 끼고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99. 솔로몬에게 너무 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청했을 때 99. 그의 태도는 그 두 눈에 빛나는 영감이며 99. 그 두 팔에서 느껴진 확고부동의 의지력 등 모든 것이 99. 그의 평소에 경박한 태도와는 정반대였을 뿐 아니라 99. 그의 인품을 일변시켜 승고한 지경에까지 이루도록 한 것이었다. 99. 이때 그녀는 사랑해줄 값어치 없는 동생이지만 99. 그 동생에 대한 근심 걱정과 시드니 카턴의 우정에 넘치는 약속으로 99. 가슴이 꽉 차서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었다. 99. 길모 등에서 그녀를 떨어뜨린 시드니 카턴은 99. 불과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는 로리한테로 99. 뚜벅뚜벅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다. 99. 존 바세드인지 솔로몬 바세드인지 하는 그자는 99. 바로 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99. 때마침 로리는 막 저녁상을 물리고 99. 기운차게 활활 타오르는 두어 개비의 장작이 들어 있는 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99. 아마 그 타오르는 불길을 들여다보며 99. 지금으로부터 오랜 옛날 그가 초로의 행원이었을 적에 99. 도보로 행하는 도중 로열 조지 호텔에서 시뻘건 석탄불을 들여다보던 99.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99. 그들이 들어서자 로리는 고개를 돌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99. 아마 낯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99. 브로스 양의 동생입니다. 99. 바세드 시라고 하죠. 99.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99. 바세드 시라고요. 99. 바세드라. 귀에 좀 익은 이름 같은데. 얼굴도 그렇고. 99. 거보게 자넨 특징 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내 그러지 않았나 바세드. 99. 여기 앉게나. 99. 시드니 카턴은 의자에 걸터 앉으며 로리가 원하는 연상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99. 즉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99. 왜 그때 재판 때 증인 아닙니까? 99. 로리는 대번에 생각이 떠올랐다. 99. 그는 노골적인 혐오의 표정으로 이 손님을 대했다. 99. 여기 바세드시는 누나에게 발각되었지요. 99. 왜 그 전에 프로스 양에게 금이야 오기야 하는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99. 하고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99. 뭐 그래서 바세드는 누나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99. 그리고 이번엔 더 나쁜 뉴스를 말씀드려야겠는데 99. 철스 다네이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99.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99. 내가 무사하고 자유로운 그와 헤어진 것이 99. 두 시간도 채 못되는데 99. 그래서 난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있는 참인데 99. 로리가 놀라서 소리쳤다. 99. 하지만 체포된 걸요. 99. 파세드시 언제 체포되었지요? 99. 뭐 방금이었을 겁니다. 99. 미스터 로리. 99. 여기 파세드시는 자기 분야의 최고 건의자일 겁니다. 99. 제가 찰스 다네이 씨의 체포 사실을 알게 된 것도 99. 바세드시가 한 장 건화하게 취해서 99. 동료 양떼들을 앞에 놓고 99.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리를 듣고서였지요. 99. 마네트 박사 댁 문전에서 구속영장을 가지고 간 패들과 헤어졌는데 99. 문지기가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봤다고 이 친구가 떠들어 대는 걸 들었으니 99. 다네이의 체포는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99. 시드니 카턴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던 로리의 사무가적인 눈으로는 99.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있는 것은 99. 시간 낭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였다. 99.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99. 침착하게 듣고 있으면 무슨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자 99.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조용히 기를 기울였다. 99. 지금 제 생각으로는 99. 마네트 박사의 명성과 영향력은 99. 오늘과 마찬가지로 99. 내일도 사위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99. 그런데 바세드 99. 내일 재판이 열린다고 99. 아까 자네가 그랬지 99. 시드니 카턴이 물었다. 99. 네. 그럴 겁니다. 99. 그야 오늘과 마찬가지로 99. 내일도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99. 또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고 99. 솔직히 말해서 저는 99. 자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99. 미스터 로리 99. 마네트 박사의 힘으로도 99. 사위의 체포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99. 마네트 박사께서는 99. 전혀 의외의 일이었는지도 모르지요. 99. 하지만 박사께서 한자리에 계셨고 99. 그의 사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99. 체포해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99. 사태는 경계를 요하는 것입니다. 99. 과연 크로소이다. 99. 로리는 난처하다는 듯 99. 한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99. 난처한 표정으로 99. 시드니 카턴을 바라보았다. 99. 요는 지금 이 시대는 99. 목숨을 건 내기에 이기려고 99. 목숨을 걸고 99. 게임에 덤벼드는 시대란 말씀입니다. 99. 마네트 박사에겐 99. 승산 있는 게임을 부탁하기로 하고 99. 저는 99. 승산 없는 게임을 맡아 하기로 하십시다. 99. 지금 이 고장에서는 99. 사람의 목숨이란 객감만도 못하니까 99. 오늘 대중의 갈채 속에서 99. 집에 돌려보내진 자가 99. 내일은 사형선고를 받는 판국이니까 말입니다. 99. 그런데 난 그 게임에 99. 콩시에르 주리에 있는 내 친구를 걸 결심입니다. 99.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길 작정인 그 게임의 상대자는 99. 바세드시란 말입니다. 99. 선생님, 그럼 아주 좋은 카드가 들어와야겠습니다, 그려. 99. 바세드가 말했다. 99. 그럼 어디 내 손에 들어온 카드패를 한번 훑어보기로 할까? 99. 어떤 놈들이 들어왔나 말이야. 99. 미스터 로리, 선생님은 제가 상놈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99. 브랜디나 좀 주시죠. 99. 브랜디가 나왔다. 99. 시드니 카터는 한 잔 가득히 마시고 99. 또다시 한 잔 가득 마신 다음 99. 요리조리 궁리하더니 그 술병을 밀어놓았다. 99. 그는 정말 카드패를 손에 들고 훑어보는 것 같은 투로 말을 이었다. 99. 허세드시 99. 감옥의 양해다. 공화국 위원회의 첩자라. 99. 때로는 간수도 되고 때로는 죄수도 된다. 99. 그러나 항상 스파이 밀고자임에는 틀림없다. 99. 그러한 일을 시키자면 프랑스인보다 영국인인 편이 혐의를 덜 받게 되니까. 99. 여기서는 고용주들도 영국인 쪽이 보다 쓸모있다고 생각하고 99. 그래서 그 자들 밑에서 가명으로 행세를 한다. 99. 이거 참 좋은 카드패가 들어왔군 그래. 99. 버세드시 99. 지금은 프랑스 공화국에 고용되어 있지만 99. 전력을 들추면 99. 프랑스 및 99. 자유의적인 99. 영국 귀족 정부의 고용인이었던 자. 99. 거참 희한한 카드패인걸. 99. 파세드 99. 자네가 여전히 영국 귀족 정부로부터 돈을 받으며 99. 끈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스파이이며 99. 공화국에 대해선 가슴 깊이 사무친 절천지 원수에 99. 그 유명한 잡히지 않는 영국인 반역자며 99. 이 땅의 모든 악덕의 장본인이라는 것이 99. 이 의심에 가득 찬 고장에서 밝혀질 날이 99. 멀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99. 태양보다도 밝은 사실이 아니겠는가 99. 이만하면 99. 쥐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카드패가 들어온 셈이지 99. 어때 99. 내 손속을 알았나 파세드 99. 선생님의 그 카드 손속은 99. 도무지 알 수가 없는데요 99. 스파이는 적잖이 불안한 기색으로 대꾸했다 99. 나의 에이스 작은 99. 바세드 시를 가장 가까운 위원의 지부에 고발하는 것이란 말이야 99. 자, 이번에는 자네 손에 카드패를 훑어보게나 99.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99. 여기에서 시드니 카턴은 다시 술병을 잡아당겨 99. 브랜디 한 잔을 가득 따라 마셨다 99. 얼근이 취한 끝에 즉석에서 자기를 고발하러 갈까봐 99. 스파이가 두려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99. 시드니 카턴의 눈에 보였다 99. 이 눈치를 챈 카턴은 다시 한 잔을 철철 넘도록 따라 꿀꺽 마셔버렸다 99. 자, 이번엔 바세드 자네 카드패를 자세히 보게나 99. 천천히 들여다보란 말이야 99. 의외로 손속이 나빴다 99. 바세드는 시드니 카턴도 감쪽같이 모르고 있는 99. 패배의 카드패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99. 바세드가 영국에서 자신의 무자비한 증언을 하는데 99. 수없이 실패를 거듭한 끝에 99. 스파이 일자리가 없었던 때문은 아니었다 99. 영국인들이 스파이나 밀고자에 99. 불필요성을 자부하리만큼 깬 것은 99. 최근의 일이었으니까 99. 처음에는 당시에 영국인들 틈에 잠이 파여 99. 유혹가 엿듣기를 일삼는 첩자 노릇을 하다가 99. 점차로 프랑스인들 사이에까지 침투하여 99. 유혹가 엿듣기를 일삼는 스파이로 승진하기에 이르렀다 99. 뿐만 아니라 혁명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고용되어 99. 생탕투안 및 드파루즈의 주점에 99. 스파이로 침입한 적이 있었다 99. 드파루즈 부인과 다정히 사귀어 99. 이야기를 주고받을 미끼로 99. 마네트박사의 투호, 석방, 기타 내역 일체를 99. 정보부 우두머리들로 붙어들었다 99. 그런 것들을 미끼로 드파루즈 부인을 낚아보려 했으나 99.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다 99. 드파루즈 부인과 이야기하던 때 99. 그 여자가 뜨개질을 하면서 99. 그 불길한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던 99. 그 무시무시한 모습을 생각하면 99. 어느 때고 사지가 떨리고 99.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때가 없었다 99. 그 후 그는 수없이 여러 차례 99. 그 여자가 뜨개질 속에 기록한 명단을 꺼내들고 99. 사람들을 고발하여 하나하나 틀림없이 99. 단두대의 귀신으로 만드는 것을 보아왔다 99. 그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99. 그의 목숨은 안전하지 못하다 99. 지금의 이 전성하고 있는 공포정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99. 온갖 반역행위와 변절을 자행해왔다 하더라도 99. 그 여자의 한마디로 목이 댕강 달아난다 99. 방금 시드니 카턴이 암시한 것 같은 99. 그런 중대한 죄를 저지른 그이니만큼 99. 한 번 고발되기만 하면 99. 그 용서 없는 무자비한 여인이 99. 지금까지 직접 목격한 전례에 따라 99. 그 죽음의 뜨개질을 꺼내드는 날에는 99. 절대 목숨을 건질 길은 없다는 것을 99. 그는 잘 알고 있었다 99. 그러지 않아도 그 같은 정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99. 누구나 겁이 많은 데다가 99. 설상가상으로 지금 손에 들고 훑어보는 카드패가 99. 너무도 불길한 것이고 보니 99. 그의 얼굴이 점점 납덩이 같은 빛으로 변해간 것은 99.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99. 바세드 자네 99. 별로 속이 좋지 않은 모양이군 99. 어디 한판 해보겠나 99. 시드니 카터는 지극히 태연자약한 태도로 말했다 99. 저... 선생님 99. 스파이는 몹시 비굴한 태도로 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99. 세상 고욕도 많이 겪으신 선생님의 너그러우신 배려에 호소하여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만 99. 젊으신 이쪽 선생님께 저를 위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실 순 없겠습니까 99. 즉, 그 젊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이스 손속을 그 선생님께서 내시지 않도록 하자면 99. 어떠한 조건이 좋겠는지 좀 여쭈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99. 제가 스파이였다는 것은 자백합니다 99. 그리고 그 직업이 불명예스러운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99. 누가 하든지 그런 일을 하는 놈은 있게 마련입니다만 99. 그러나 이 선생께서는 스파이도 아니시면서 왜 하필 스파이 흉내를 내시느냐 말입니다 99. 바세듯이 나는 내 에이스 솜씨를 보일 걸세 99. 시드니 카터는 요구하지 않은 댓글을 가로채며 시계를 보았다 99. 승부는 2, 3분이면 끝나 99. 난 용서 없네 99. 두 선생님께 바라는 것은 제 누나 생각을 하셔서라도 99. 스파이는 연방 미스터로리를 이 노른판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무진 애를 쓰며 말했다 99. 내가 자네 누나를 생각한다면 누나를 그 동생인 자네에게서 철저히 건져주는 길밖에 없네 99. 선생님 공연이 99. 아니야 난 그렇게 하기로 굳게 결심했어 99. 스파이의 유순한 태도 99. 일부러 나쁜 천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만만한 복색과 99. 아마도 평소에는 거만할 그 거동과는 99. 우술만큼 어울리지 않는 그 유순한 태도는 99. 시드니 카턴의 무궁무진한 술책에 걸려 99. 그만 기진맥진 주저앉아 두 손을 번쩍 들고 말았다 99. 시드니 카턴이라는 사람은 이 스파이 나부랭이보다 99. 더 정직하고 더 현명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도 불가사의한 존재였으니까 99. 스파이가 망연해 있을 때 시드니 카턴은 아까의 카드패를 들여다보는지 99. 계속 말했다 99. 그래 참 이제 생각나는군 99. 여기 들지 않은 희한하게 좋은 카드패가 또 하나 있는 것을 깜빡 잊었었어 99. 그 시골 감옥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는 99. 아까 자네가 술집에서 말한 그 자네 친구 99. 자네 동료 양반은 누군가 99. 프랑스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모르시는 사람이에요. 99. 프랑스인이라 99. 시드니 카턴은 생각에 잠긴 듯 되풀이했다 99. 그러나 이렇게 되풀이하면서도 그는 전혀 상대방의 얼굴에 무관심한 모양이었다 99. 뭐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 99. 정말 프랑스인입니다. 99. 뭐 대단찮은 일입니다만 99. 대단찮은 일이라 99. 그래 대단찮은 일이지 99. 하지만 나는 그자 얼굴을 알겠어 99. 시드니 카턴이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되풀이했다 99. 공연이 왜 그러십니까 99. 절대 모르실 겁니다. 아실 리 없죠 99. 알 리가 없다고 99. 시드니 카턴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99. 그리고 다시 술잔을 철철 넘치도록 채웠다 99. 다행히도 이번엔 작은 잔이었다 99. 알 수 없다 99. 프랑스 말 99. 말을 잘하긴 하지 99. 하지만 프랑스인 같진 않아 99. 맞아 99. 그래 99. 프랑스인이 아니야 99. 시드니 카턴은 넓적한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며 말했다 99. 한줄기 섬강이 머리를 퍼뜩 스쳐간 모양이었다 99. 클라이지 99. 로저 클라이 99. 변장했지만 그 작자야 99. 올드베일리에서 우린 그 친구를 보았었지 99. 이번만큼은 미안하지만 속단하셨는데요, 카턴 선생님 99. 파세드는 그 메브리코를 한쪽으로 한층 더 꼬부리며 싱글싱글 미소를 띄면서 말했다 99. 이번엔 정말이지 제게 한 점 빼앗기셨습니다 99. 클라이 99. 로저 클라이 99. 뭐 이젠 옛날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다 털어놓겠습니다 99. 그는 제 짝패였지요 99. 그런데 그는 수년 전에 죽었어요 99. 놈이 병상에서 임종할 때도 제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99. 그 당시 놈은 동네 깡패들 간의 평판이 나빠서 99. 장례식 마지막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99. 놈의 입간을 거들어준 것은 바로 저였으니까요 99. 이때 자리에 앉아있던 로리의 눈에 99. 굉장히 큰 악마 같은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이 보였다 99. 그 그림자를 따라 실체를 더듬어 보니 99. 그것은 갑자기 하늘을 찌를듯 곤두선 99. 제리 크런처의 머리털이었다 99. 거 이치에 맞지 않는 수작은 99. 그만두시죠 99. 깨끗한 플레이를 하십시다 99. 카턴 선생 당신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으며 99. 당신의 가정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99. 클라이의 매장 증명서를 눈앞에 내 보여드리죠 99. 마침 제 지갑 속에 그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99. 스파이는 날센 손으로 그 매장 증명서를 꺼내어 99. 펼쳐들었다 99. 그때 이유로 쭉 간직하고 있는 거죠 99. 자 여기 있습니다 99. 자 보세요 99. 보시라고요 99. 손에 받아들고 99. 자세히 보시라고요 99. 가짜가 아닙니다 99. 이때 로리의 눈에는 99.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다려지며 99. 동시에 제리 크런처가 일어나서 99. 앞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99. 여보쇼 99. 그 로저 로저 클라이 말이지 99. 제리는 철가면 같은 얼굴을 치켜들고 띄엄띄엄 말했다 99. 그래 내가 입간시켰어 99. 그렇다면 누가 놈을 끄집어냈지 99. 제리가 물었다 99. 거 무슨 소리요 99. 내 말은 말이야 99. 그놈이 관 속에 없더라 그 말이야 99. 없었고 말고 99. 그놈이 관 속에 있었다면 내 목을 뽑아도 좋소 99. 제리 크런처가 말했다 99. 스파이는 두 신사의 얼굴을 둘러보았다 99. 두 신사는 말없이 놀란 표정으로 제리 크런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99. 내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는데 99. 당신이 입간시켰다는 것은 포석하고 흑이었더라 그 말이야 99. 그러니 내 앞에서는 클라이를 매장했다는 소리는 그만두는 게 좋을 걸 99. 그건 사기였어 99.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99. 너 두 사람이 알고 있다고 99.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이오 99. 어떻게 알듯 무슨 상관이야 이 자식 99. 제리 크런처가 꾸지졌다 99. 내가 옛날부터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은 내 놈이었어 99. 넌 정직한 장사치를 속여먹는 염치없는 놈이야 99. 시드니 카턴 99. 이 급전한 정세에 로리와 더불어 원히 벙벙해진 그는 99. 여기에서 제리 크런처에게 진정하기를 권하며 99. 자초지종을 말해보라고 일렀다 99. 카턴 선생님 99. 자초지종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합죠 99. 제리는 콩무늬를 뺐다 99. 지금은 좀 설명하기가 거북해서요 99. 제가 증명하려는 것 말입니다 99. 클라이가 관 속에 들어간 일이 없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고 있다는 그것뿐입니다 99. 또 그따위 소리를 한마디라도 했단 바라 99. 내 놈의 모가지가 반기니 값어치만 된다면 99. 내 당장 뽑아버릴 테니 99. 여기에서 제리 크런처는 가장 관대한 제안이라도 하는 듯이 다시 말을 이었다 99. 그렇지 않으면 내 고발해버릴 테니 99. 그러자 시드니 카턴이 말했다 99. 바세드 씨 99. 또 한 장 카드패가 나왔어 99. 이 파리에서는 99. 의욕에 찬 이 광란의 파리에서는 말이야 99. 자네가 고발을 면할 길은 없는 것 같네 99. 자네와 똑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 정부의 스파이었던 자 99. 더군다나 죽음을 가장하고 99. 다시 살아난 기괴망측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니 말이야 99. 외국인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공화국을 배반하는 술책을 꾸민다 99. 거참 기가 막힌 카드패인걸 99. 기호트니 빠오니 내다보이는 카드패야 99. 어떤가 한판 해보려나 99. 아 아니오시다 99. 완전히 졌습니다 99.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만 99. 그 당시 저희들은 동네 강패들 사이에 평판이 나빠서 99. 저는 수장을 당할 뻔 했다가 99. 겨우 영국에서 도망을 쳤고 99. 클라인은 더 심한 추격을 당해서 99. 그만 그런 연극이라도 하지 않고서는 99. 도망칠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99. 그런데 이 친구가 99. 그 비밀을 어떻게 캐냈는지 99. 참 궁금하고도 묘할 지경입니다 99. 이봐 99. 나 때문에 골치 썩일 필요는 없잖아 99. 한판 핥듯이 99. 제리가 태들었다 99. 같은 선생님 말씀이나 잘 듣고 있어 99. 쓸데없는 창결은 그만두고 99. 제리는 자기의 너그러움을 99. 한번 화사하게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99. 억제할 길이 없었다 99. 감옥의 양은 99. 제리 크런처에게서 99. 시드니 카턴에게로 시선을 돌리고는 99. 한층 더 비장한 각오를 표시하며 99. 입을 떼었다 99. 이제 우리의 게임판도 99. 한 고비에 이르렀네요 99. 전 곧 근무하러 가야 하니까 99.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99. 무슨 부탁이라도 계신 것 같은 말씀이었는데요 99. 뭡니까 99. 하지만 제 힘으로 감당 못할 조건은 99. 내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99. 그렇다고 또 99. 모가지라도 받쳐서 99. 제 직권내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내야 한다고 하신다면 99. 저는 차라리 깨끗이 거절해버리고 99.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99.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9. 저는 딱 잘라서 99. 양당 간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99. 아까 선생님께서는 99. 목숨을 건 시대라고 그러셨지요 99. 우리는 모두 지금 여기에서 99.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9. 내가 적당히 머리를 지어짜기만 하면 99. 나도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99. 이래봬도 저는 99. 돌담이라도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는 놈입니다 99. 그런데 99. 부탁은 뭐죠? 99. 뭐 대단할 건 없네 99. 자넨 99. 공시에르 주리의 간수지 99. 아주 딱 잘라 말씀드립니다만 99. 거기서 도망친다는 따위의 짓은 99. 절대 불가능합니다 99. 왜 자넨 묻지도 않은 말까지 대꾸하나 99. 자넨 99. 공시에르 주리의 간수지 99. 네 99. 네 99. 때로는 거기 간수노릇도 합니다 99. 그러니까 자네는 99. 마음대로 언제고 99. 그곳 간수노릇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99. 뭐 저는 99. 마음대로 그곳에 출입할 수 있지요 99. 시드니 카터는 또 한 번 99. 브랜디 잔을 채워 99. 천천히 그것을 난로 위에 쏟아 부으며 99.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99. 술 방울을 지켜보고 있었다 99. 그 마지막 술 방울이 떨어지자 99.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99. 우리가 지금까지 이 두 분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것은 99. 카드의 효력을 우리 둘 이외의 분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네 99. 자, 파세드 씨 99. 이번엔 저쪽 컴컴한 방으로 들어가서 99. 단둘이만 일의 결말을 짓세 99. 단둘이만 일의 결말을 짓세 100. 단둘이만 일의 결말이 100. 단둘이만 일의 결말 – 99. 맨 Gard명